역시 전라도 쪽에서 분들이 좀 빨리 오셨네요 항상 앞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햇빛이 너무 좋고 정말 좋습니다 햇빛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12시 12시 12분인데 지금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나오셔서 이것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반대쪽을 가보니까 반대쪽에서도 반대쪽 집회를 하고 있는지 무대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들의 수에 쫓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나오셔서 기다리를 메꿔주시고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따뜻해요 오실 때 물과 모자 모자나 양팡 이런 거 준비해 모자를 가지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산을 펴버리면 앞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꼭 모자나 물을 좀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정말 뜨겁습니다 모자나 양팡 일장 Suit 고생 meteor 모자 만기 한글자막 by 한효정